참치갈비쌀 안녕하세요 원아입니다 오늘은 참치갈비쌀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오늘 마실 음료는 타트체리주스입니다 또 한쯤에 받아보았습니다 참치는 부탁드려서 받아왔고요 생참치입니다 요렇게 여기 단무지 매콤한 맛 정말 맛은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좀 더 맛있네요 진짜 맛있어 혼자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 엄청 맛있구요 맛있엉 너무 맛있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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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초콜릿 벌써 한쪽은 다 클리어 했구요 반대쪽 이거는 제가 아까 파 먹었어요 ㅎㅎㅎㅎ 벌써 한쪽은 다 클리어 했구요 이거는 제가 아까 파 먹었어요 아 진짜 맛있어요 한쪽은 제거 안심이 되었어요 한쪽은 잘 안먹었어요 잘 먹었어요 먼저 계란에 고기 итесь!! 바삭바삭 팽이버섯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! 감사합니다.